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그린의 개인방에 환영합니다. 전 오늘 좀 다른 영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상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지 앞으로도 이런 영상을 보고 싶은지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 띠어 시청자분이 저한테 이 비디오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 친구에 따라 한국 데스니2 커뮤니티에는 영어를 그다지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 영상을 특히 저분을 위한 영상입니다. 외국 데스니2 커뮤니티는 요즘 어떤 주제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레딧 데스니2 커뮤니티에 꽤 자주 있어요. 뭐 매일 솔직히 말씀하면. 레딧 제일 잘 아니까 이 영상으로 레딧에 집중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칭찬보다 비판이 더 드러나기 마련이죠. 여러분이 데스니2 비트 저편 확장팩이 마음에 드신다면 인터넷에 있는 데스니2에 대한 병들이 여러분의 즐거움에 악효과를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이렇게 선택할 겁니다. 제가 재밌다고 생각했거나 번지가 대답했거나 아니면 상을 엄청 많이 받았던 그런 토론을 보여주고 들이도록 잘 번역해보고 들을게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영상이 재미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혹시 한국 커뮤니티에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보통 이런 부탁을 하기 싫어요. 근데 저는 외국인이니까 한국 웹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이 참 어려워서 직접 이런 영상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Our Destiny The Game 오늘 금요일에는 이런 상태입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외국 커뮤니티가 비트 저편의 확장팩 좀 실망한 것입니다. 그거 보니 좀 깜짝 놀랐어요. 보통 확장팩이 나올 때 밀번 기간이 몇 주 동안 있더라고요. 원래 그 다음이야 비판 기간이 시작합니다. 이번 확장팩은 밀번 기간을 넘어갔고 바로 비판 시간이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시간이 뜨고 상을 많이 받은 토론은 유로파의 착륙지역에 관한 얘기입니다. 착륙지역이 두 개 있긴 하지만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북쪽에도 몇 개가 있다면 좋겠답니다. 레이드에 관한 비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9번의 정원액과 마지막 5번의 전설 장비 대신 강력한 장비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답니다. 그리고 강비 가로에도 비판이 있어요. 지금 시신패스로는 가로 7000키를 받을 수 있지만 현상금으로는 23000키를 지금은 덜 받을 수 있어요. 상을 제일 많이 받았고 반지도 대답했던 토론은 빛의 저편에 관한 비판을 다 모으는 그런 토론입니다. 사람들이 좀 실망하고 반지에게는 이런 이슈를 담요 밑으로 쓸어넣지 말라고 합니다. 그분은 한편으로 확장팩이 좋긴 하지만 디자인에 안좋은 점이 많대요. 예를 들어서 전투력 한계로 인해 70%의 무기들이 사라졌대요. 새로운 무기가 더 많이 나왔으면 전투력 한계가 괜찮지만 새로운 무기 많이 없어서 전투력 한계가 별로 좋지 않대요. 사발라, 샥스, 그리고 팡난자의 방어구 거의 똑같대요. 어디에나 떨어질 수 있는 전살 아이템은 지난 시즌이랑 거의 똑같대요. 새로운 어둠 삽클래스는 PV에는 좋긴 하지만 PVP에는 안좋대요. 보세이큰과 쉐도키프 확장팩은 여전히 돈으로 사야되지만 거기 나오는 아이템 다 전투력 한계가 있대요. 발사 기지가 돌아왔지만 그거에 관한 아이템은 안 돌아왔대요. 많은 수호자에게는 PC 문제도 생겼대요. 특히 FPS 드랍 엄청 많대요. 근데 반지의 DMZ 이 비판에 대답했습니다. DMZ에 따라 반지는 비판을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 있는지 설명하고 새로운 콘텐츠가 빛의 저편과 사냥 시즌에 집중하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유로파에 새로운 무기와 방어구를 올 수 있고 새로운 레이드에도 물건을 넣을 거래요. 앞으로 더 많은 경위 아이템도 나올 거래요. 사냥 시즌과 지난 시즌에 비교로 이해하고 반지는 아이템을 어떻게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다음 시즌에 나올 아이템에 대해 생각도 하고 있대요. 반지는 어둠 삽클래스가 PVP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있대요. 아이고 전 이 영상 테스트를 여기서 끝날 거예요. 어떤지 한번 댓글을 알려주세요. 전 지금 여기 그 비디오 보니 저는 좀 똑바로 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좀 안되네. 근데 생각했듯이 독일인으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참 어렵네요. 근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영상을 보니 저는 제 발음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어요. 제 발음이 이상한 점이 많이 저한테 많이 보여주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발음에 좀 더 많이 집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안 좋은 점이 느낀다면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 도움이 많이 되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런 영상이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에도 알려주세요. 비판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괜찮다면 한국 커뮤니티에 이 영상 나눠주세요. 전 직접 못하니까요. 좋은 하루가 되세요. 불금 잘 보내세요.